베트남 남부 농촌 풍경입니다. 지금 1월달인데 이렇게 벽암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지금 논두렁을 타고 새벽시장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1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걸어서 한번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개울이 있습니다. 물가. 물이 있어서 여기서 바로 논에 물될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 이런 수로가 남부지역 지방에는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건 야자, 바나나 이런 것이 허드러지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은 이유는 배가 지나가면서 물이 출렁이면서 냇가가 점점 침식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심어놔서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시골길 논두렁을 타고 저기 읍내 새벽시장이 가고 있습니다. 새벽시장. 새벽에만 깜짝 열리고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더우니까 못합니다. 여기 보세요. 왼쪽에는 냇가. 오른쪽에는 바로 논이 있습니다. 논. 이렇게 수로가 잘 되어있어요. 1km면 한 20분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 동네 새벽시장이 열리는 곳은 거의 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한국어로 말하면 면단이, 면 소재지에 있는 읍내 새벽시장. 마을이 가까워지고 있죠. 옆에 수로로 배가 지나가고 있네요. 배가 지나가지라. 저렇게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이거는 남부지방에만 가능합니다. 저기 중부, 북부 이런 데는 없습니다. 호치민 밑에 남부지역. 메콩강 하류에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읍내 풍경. 계란도 팔고. 오토바이는 아침에 먹거리를 사고 가죠. 싸이공 맥주. 맥주 배달하는 데구만요. 밤미, 밤미. 바게트 샌드위치 밤미를 팔고 있어요. 여기는 프랑스 영향을 받아가지고 동남아는 이런 바게트를 많이 팝니다. 저기도 밤미 팔아요. 밤미. 자, 저기가 시장이랍니다. 어, 새벽시장. 저기 100m 앞에 새벽시장. 시골의 새벽시장. 비짜으. 가전제품도 있고. 여기가 시장인가 봐요. 새벽시장을 걸어서 왔습니다. 한 30분 걸리네요. 집에서. 물? 뭐야, 벌써 끝났나? 왔다. 오늘의 시장의 새벽시장은 그 전국입니다. 튀김이 엄마가 살고 있습니다. 튀김도 팔고. 반짝이 엄마가 살고 있습니다. 토마스. 또 나스. 아이입니다. 아이입니다. 근데 새벽시장이... 이것이 전부인가봐요. 구경왔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네. 아유, 창피해. 이쪽엔 그릇도 팔고. 야채들을 파네요. 긴장, 어느 동네 이름은 모르고. 새벽시장, 면 따니 읍내 새벽식장. 야채들을 많이 갖고 왔어요. 오른쪽에는 식당도 있네요. 식당. 저긴 고깃집도 있어요. 우와. 여기야. 고깃집. 저놈이 처음 봤다고 짖고 있네. 어이 자식. 시장이 좀 작은데. 이렇게 짤. 저번에 이제 과일. 덜 익은 바나나도 먹은가. 저 찐. 이게 머닝글로리인데요. 완전 맛있어요. 쪽파도 있고. 지금 보이지. 여기. 여기는 이제 새벽에 시장이 열리고. 낮에는, 저녁에는 운동장으로 바뀝니다. 이거. 과일도 있다. 과일. 이거 맛있는데. 한국에 있는. 포도. 귤도 있고요. 옥수수. 옥수수. 아침에 짰나봐. 옥수수. 안녕하세요. 생선도 팔고. 안녕하세요. 오리알. 하얀 거는 오리알이에요. 여기는 그. 수로가 잘 돼 있어서 거기에 맨 오리를 키웁니다. 그래서 오리알을 팔고 있어요. 달걀보다도 여기는. 오리알을 더 많이 팔아요. 배추. 베트남 배추. 베트남 배추. 생선. 이거는 오리. 밀갈키가 있는 것이 오리인가봐. 안녕하세요. 베트남 시골장. 여기 읍래인데. 조금 조철하네요. 새벽시장이. 새벽시장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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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과자도 팔고. 국수도 팔고. 마늘도 팔고. 여기 양파는 조그맣 합니다. 읍래 새벽시장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한쪽에는 식육점이 있습니다. 식육점 식육점 여기도 고기를 저울에서 팔고 앞에는 시장이 있고 입장에는 식육점이 있습니다. 돼지고기인가 봐요. 발이 이렇게 털 해요. 정육점 냉장시설이 없이 바로 이렇게 진열에서 팔고 있어요. 한국인은 냉장고를 하는데 여기는 고기를 여기도 하고 싶어요. 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